근데 중간에 이제 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짠짜라 짠짠짜 헤이 오 우리 팬클럽 풍경사장 분들이 또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. 뒤에 짠짜라 짠짠짜 또 헤이일 줄 알았죠. 앞에는 헤이 뒤에는 브라보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. 한번 이쪽 이쪽 먼저 해볼까요? 짠짜라 짠짠짜 헤이 짠짜라 짠짠짜 브라보 오 공부 잘하셨네요. 한 번에 다 맞출 수 있는데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? 다시 시작 짠짜라 짠짠짜 헤이 짠짜라 짠짠짜 브라보 오 역시 참 좋네요. 그러면 여러분들을 믿고 신나게 브라보 아줌마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올 한해도 브라보 브라보 ! 스테인 statement 한글자막 by 한효정